경상북도는 8월부터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평소 본인이 자주 쓰는 은행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참여은행은 농협과 국민, 신안, 대구은행 등 8곳입니다.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참여은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시범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